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계속 붙이고 간다! 간다! 오토바이에 맞췄어 밀타 가보죠 아 야자나이 땡겼어야 되는데 말하다가 놓쳤어 밀타 가죠 아 나 데이터 시트 좀 보여달라고 해야겠다 아 나 이거 그게 제일 궁금해요 거리별로 딜 감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몇 퍼인지 몰라서 그거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응 안 돼 친구야 멍멍 해봐 멍멍 아 싫구나 검 죽어 어디 있어요 저 어디 있는데 죽이요 AR 아 근데 드롭률 부분은 그거는 알아서 수정할 문제라서 버그 부분이나 그런 거 스펙 관련해서 좀 안 나와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이런 거 좀 물어보려고요 물론 답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밥만 먹으러 가는 자리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 드리겠죠 제작자분들이 저희를 생각하니까 제작자분들이 대부분 막 피드백 계속 받으시니까 지금도 그래요 어느 게임사에서 스트리머들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대접해요 심지어 정식 오픈도 아니고 얼리 억세스인데 그니까 내가 그 그때 진짜 그래서 안 했었어요 비공개 메타 때 제가 그 빅헤트님 하는 거 보고 아 개 갓겜인데 그때 하이즈 한창 재밌어가지고 하이즈하이즈라서 어 저거 아무리 봐도 하이즈 상용환인데 가 갓겜 같은데 라고 봤거든요 제가 방송 끄고 빅헤트님 방송도 그때 자주 봐가지고 봤었는데 아 개 계속 밀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밀렸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밀렸다 그래가지고 아 서버가 개판이구나 하고 안 했었어요 내가 총을 쏘는 건지 나를 쏘는 건지 근데 헤드님한테 그때 하다가 그때 코드가 없어가지고 헤드님한테 코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주셔가지고 몇 개 했었죠 그때 제 꿀잼일 때가 스쿼드 나왔을 땐데 한 3주차인가 4주차 그때 스쿼드 나와갖고 음 그때는 심지어 티밍 없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티밍 없었고 그때는 다 그거였으니 어 그거였으니까요 초대제였으니까 지금 지금 돈으로 사갖고 티밍이 이렇게 막 생겨간거지 그때는 티밍이 있으면 이상한걸 수 있으면 트위치 스트리머 뭐 있냐고요? 아닐걸요? 그냥 배틀그라운드 어떤가요? 택배여가지고 택배 좀 받아왔어요 배틀그라운드 그냥 파트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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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리머 분들 아 그거 생각난다 트위치 로고 생긴 락카사 있었어 아 맞다 베타 때 베타 때 그거 있었어 락카사인데 스트리머들 이렇게 민무늬가 아니라 트위치 로고 생긴 락카사 있었어요 락카사 스트리머들 그것도 박혀있었고 지금 막 그림 그려져있는데 스트리머들 로고 풍월형님하고 빅헤드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명 풍월형님하고 왁구님이었어 그때 풍월형이 왁구님이었고 그림즈도 있었고 어? 아 빅헤드님 왁구님 풍월형님 3명이었다 맞다 아 3명이였나? 네 3명이었어요 3명이었고 해외같은 경우는 서밋부터 그림즈도 뭐 많았죠? 그림즈도 지금 북미 최다승하고 있는 557승인가 하시는 분 그분도 있고 어디였나 엄마하고 와 진짜 가깟집이다 한집에서 3레카파랑 3레헤드 나왔어 헉 와 와 나 3레 헤미 아 나 3레 가방만 줬는데 제가 드릴까요? 3신기 콜? 그래도 되죠 3신기 콜 내가 3레 가방 대고 있거든요 3 3 3 가시죠 3 3 3 저 그러면 2 2 2 갈게요 저는 콩지노 30발 드리고 애들을 뚜까페로 가죠 여기 다리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다리에 아까 한 명 떨어졌었어요 개 같은데 지금 저기 총소리 금방 났었는데 어 위험했다 기침소리낼 뻔했다 방송으로 상관없어요 제가 디스코 소리 낮춰놔서 그렇게 안 커요 빨리 제가 마이크 음소거 했었어요 행그인이 어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서 행그인이 정지 여기서 혹시 구탄이 있는 분 있나요? 구탄? 구탄 아 저 아까 버리는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다리쪽에 오토바이 있고 앞뒤도 버리고 어 비벼고 있습니다 딱 가죠? 어 이렇게도 되구나 어 조준한 상태에서 알트 누르고 하면 이렇게 되구나 1인칭으로 히야를 둘러보네 어 처음 보네 나 처음 본다 어 이렇게 됐구나 어 앞에 지나간다 한 두 명 SW 두 명 아 쟤들 놀은 쟤들 놀고 있는데 네 쟤네 지금 뒤에서 올 거라 생각 안하고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쏠게요 네 차 타러 간다 아르마촌인데 아 하얀다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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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저희 지금 도착 10초자 아 5초 잠깐만 5초자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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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만 더 아 세대 맞췄는데 어머니 아 세대 맞췄는데 버트 타고 넘어가서 죽일래요 쫓아가서 어 쫓아가서 쫓아가서 죽일래요 버트있거든요 왼쪽에 아 아 여기! 노란색 핑 쪽으로 갔어요 한 명 삼뚝이였어요 빨리 조지좋어 오오오오오오 여기 1평집 1평집이 아니예요 앞에 바로 조금만 집 진짜 시Khw 시lış하군 تلف 붙어야지 야 아 나 upside 얘기를 쏜다 얘네 친구였네 네 서로 친구네 아 이고 냈었네 안보이는데 요 안에 삼층집 없어요 3층 집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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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여기 있어요 앞에 조그만 집에 제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말아드릴게요 제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집 빨리 잡죠 빨리 잡죠 제발 어? 기어가는 소리 들렸는데?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옆에 있다 옆집에 옆집에 뭐야 언제 언제 나왔어 제가 살려드릴게 살리러 가야돼 살리러 가야돼 제 앞에 있구요 핑이 새로 찍어드릴게요 앞에 있는 애들 네 돌아갈게요 네 여기 있어요 파란핑에 바위에 딱 붙었거든요 두명 두명이요? 제가 쏟은 애들인가 본데 네 얘네 치료하고 있어요 제가 좀 맞춰놔갖고 네 미어케 타네 안돼 인마 다시 들어가 어디서 나오려고 얘네 지금 묶어놨거든요 일단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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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쪽 왼쪽 조심 그러니까 11시 방향 은쟁이 기준은 11시 방향 어우 쏘다 한 명 개피 네 쟤네 어디 쏘는거지? 저 쏘고있어요 저 아 이상한데 쏘길래 쏜건 저 그럼 푸쉬할게 저도 저 푸쉬 흔데 다운? 나이스 뭐야 딜 내가 사나운거 같은데 내가 못죽였어 딜은 놓고 양념은 우리가 지고 반대편에 스나 안되지 반대편 이거 움직이면서 파밍해야 될거 같은데 여기 조그마한집에 있잖아요 파밍하셨나요? 안했죠? 네 안왔어요 어차피 딜량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킬 때도 별로 안본다고 평균딜량이 중요해 KD보다 평균딜량이 높으면 그사람은 킬을 잘해서 결국 걔가 그사람이 결국 아 쟤들 통고기다리 하려고 오토바이하고 하얀다시아 세워놨어 아이고 고생한다 고생해 근데 반대편에 있는 주유소에 어 반대편에 있어요 아직 너무 올거 같은데 제가 주유소에다가 4배율 하나 2배율 두개 아니 4배율 두개 2배율 하나 버릴게요 저도 아예다가 셰컨탄 떨어둘게요 네 나 통고기다리 하러 가야겠지 근데 통고기다리 요즘 다리막아 다리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멍청이도 아니고 솔로 솔로면 오겠다 솔로 반대편에 차 터져 있는데요 다시 한대 제가 밑에 보고 있을까요? 다리 밑에 아 이거 차 오히려 숨겨야겠다 아이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안오지 여기가 초보도 아니고 여기 누가 이렇게 되는 놈 누가 와 레이.. 레이팅 2500대인데 이렇게 오는 애들이 이상한거지 오히려 이거 있으면 안오지 오다가도 도망가겠다 반대편에 계속 카솔이 들린다 카솔이 지금 누가 또 다운시켰는데 피그? 크레이지 피그? 어 저기 엎드려있는거 보이네요 어디에요? 65도에 65도? 도괴자 하고있어요 아 저기있다 도괴자 400 400이나 500 500 아니다 400 400 400 400 킬뺸어야 돼 어 왼쪽에 안 뛰어요 그 오른쪽에 안 뛰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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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 나 각이 안나온다 쟤 잡을 나는야 용감하게 넘어왔어요 안동감하러 난 우리팀의 사격실력을 믿어 다특등 사도잖아 간다 내가 뭐하는게 제가 봐드릴게요 일단 일단 주유소 제일 조심 뒤에 능선 조심하세요 능선 있을거같아 주유소하고 저는 일단 하나 남았어요 아까 그 넘어가네 내 엉덩이 시인역 시인역 오오오오오 어 카구팔 찾았다 언덕에 있다 아까 그 언덕에 넘어가네 카구팔 아 그래요 예 수원기에 수원기 오 그럼 뺏어야지 예 소음기에 지금 카고패소이 여기서 계속 나는데 예요 예 잡죠? 차 타고 넘어가서 지금 소음기 소리 때문에 예 어디서 쏘는지 모르는거였어요 차 타고 가면 오브로게 끌리겠다 초록색 궁족에 제가 한명 봤거든요 넘어가서 잡고 오죠 저 일부러 크게 들게요 자기장 만들어도 되니까 넌 뒤졌다 잡으러 갑시다 오른쪽 건물이랑 여기랑 싸우는거 같네 네 어 있다 킬 카고파이킬 오른쪽 건물 나왔어요? 오른쪽 건물 잡죠 그 조그만데 들어갔어요 그 조그만데 들어갔어요 네 아래쪽 건물에 조그만거 들어갔어요 제가 쪼고있어요? 맨 오른쪽 조그만물 몇명이죠? 일단 나 보이는거 보이는거 한명 보이는거 한명 카고팔 여기 하나로 더있거든요 리린쪽에 파란색 건물 많으신거죠? 조그만물 예 맨 오른쪽 제가 쏘고 있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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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Hurricane 여기 여기 맨 오른쪽 벽에 붙어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붙어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adv 제가 구해드리러 갈께요 에 여러분 배율 걱정 crate 안녕하세요 제가 4벨 2개 챙겨놨어요 8벨 같은 것만 죽으세요 네 너 오토바이 어디다 세워놨지? 아 여기 있다 다시 한 번 저 위에 있어요 언덕 너머에 아 이 새끼들 타고나 다 죽었죠? 네 여기도 그냥 바로 킬 어 린인 쪽 오세요 여기 크고팔 터있어요 두 자루나 오오오오 아니 오토바이가 이게 예전보다 핸들링이 떨어졌어 그 부드럽게 하는 패치 이후에 여기 와서 좀 누가 와주실래요 한분만 너무 많아서 못 챙기거든요 여기 트리플린 말씀하시는거죠? 아 탄이 엄청 많네 예 탄 거기 넘쳐나요 거기 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골라떼여 잡으시면 돼요 8벨 있고 4벨 혹시 필요하신 분 있나요? 오 빨간색 운동화 개꿀 가져와 네 아파 어 귀 아파 8벨 4벨하고 8벨 필요하신 거 없죠? 신상 오 신상 우와 나 어 한쪽만 신발 신었어 신발 이거 나중에 신어야겠다 빨간색 개간진데? 빨간색이요? 흐흐흐흐흐 빨간색 깐지마 빨간색 깐지마 빨간색 그런데 웃긴게 은근히 안 느껴요 그거 깐지 개쩔어 나이키 신상이야 그거 진짜 어두운 데 누워있어서 잘 안 느끼기 때문에 많아 오 오 예스 혹시 엔... 아 나 엔헤드 잉크 못하나 너 사벨하고 사벨 필요하신 분 사벨 사벨 혹시 오탄 필요하신 분 없죠? 네 많아요 이제 저희는 템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 펴면 돼 이제 저희는 이제 진통제 엔헤드 잉크 이런 것만 챙겨오면 돼 솔직히 가죠 와 쭉 들어가야돼요 저 집 먹으면 안되고 우리 집 집 진입해야돼요 아 집 진입해야돼 이거 있다 차 대져 있다 술탄 깎여 제가 바로 가서 딴 데 쏜다 반대에서 쏜다 반대에서 어 2층집에 있어요 2층집 1층에 2층집 1층에 한명 사정지 내려요 내려요 2층집 2층에 2층집 2층에 한명 1층에 한명 아 여기 여기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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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살리 그냥 살리세요 그냥 살리세요 살려야돼 살려야돼 이거는 아 뭐 다 뻗었는데 얘들 진 아 얘들 쪼오겠다 3명 높여서 아 저 술탄 언니 다 죽었어요 오 뭐 날아온다 소렸다 소렸다 여기 1층집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2층집에 다 있는 것 같애 내가 연막탄 하나 제가 한번 더 펴 볼게요 연막탄 하나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패차 있거든요 패차 거기 한놈 있어요 저기 북쪽에 보여요 N 방향에도 저기 북쪽에 보여요 N 방향에도 네 배로만 패한다 뭐야 어디갔어 2층에 2층에 있어요 하나 나온거 봤는데 패차 앞에 패차 연막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패차 뒤에 다운 두명 따운 네 카보파에 소 어 네 카보파에 소 카보파에 소 카보파에 소 어 수류탄 필요하시면 제 쪽 시체 어 잠깐만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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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 나이스 어 쫑쫑쫑쫑쫑쫑쫑쫑 아 이거 나 안 들어갈게요 예 차 타고 가야되요 저희 예 저 드링크 빨고 바로 갈게요 예 드링크 모자면 제 것도 뺏으세요 제 것 이거 자기장 맞으면 엄청 아파요 진짜 파밍할 시간 없어요 이제 가야되요 차 타자 타 차 여기있어요 저기도 있다 괜찮아요 일단 달려야돼 밀어 그냥 밀어 밀어 쟤들끼리 지금 사우나 바빠요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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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개아파 졸라 아파 뭐야 뭐야 이거 내려요 내려요 그냥 내려요 내려요 쏘잖아 쏘잖아 내려요 내려요 뒤에 오토바이도 나온다 오토바이 나온다 나왔다 다운 다운 수류탄 다운 아이고 나이스 둘 다 다운 오토바이 쫑냈어요 네 또 하는 분이다 눈쟁이님 기준으로 330에서 345 사이 하나 있고 W 방향에 하나 있어요 W 방향 킬 헤드샷 하나 킬 W 방향에도 애들 있거든요 여기 있네 어 쏘네 네 여기서 어디서 쏘는거냐 이거 차 뒤에 아니야 차 뒤에 있네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지금 화면에 보겠어요 제애들이 거기 쏘고 있어요 지금 제애들이 기준으로 노스 근저봤다 근저봤다 어 저 눈빵 맞았어요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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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와 여러분 안 돼요 나갔어 나갔어요 나 죽이고 나갔어 죽으면 안 돼 외곽에 있어 외곽에 있어 외곽에 있어 아이고 와 이걸 해줬네 저기 위에 두 명 있네 저기 일평집에서 그렇게 싸우시다가 죽으시면 어떡해요 염총에 두 분 다 가졌어 유복 맞고 한 분 가지고 나 여기 자리 잡아야겠다 여기 자리 괜찮다 거기 조심하세요 아까 애들 있었거든요 네 여기 위에 있어 위에 네 조심조심 저기 밑에 네 저기 있다 아까 저놈이 우리 이렇게 죽인게 저놈이야 저놈 네이스 왔네 네이스 지팀사에서 어 치료 치료치료 일단 치료 에네드링크 부터 저쪽인데 저 해우소 아 2 대 1인데 이거 아아.. 그래도 차가 있긴 한데.. 차가 그냥 한번 굴리세요 전선이 굴려갖고 탄 다음에 후진해갖고 살짝 어 나왔다 폐우수에서 나왔다 얘 미끼다 쟤 미끼다 저거 머리 없다 네 머리 없다 쟤 미끼다 어? 오른쪽? 다 따로따로 너네 다행인가? 왼쪽 나무에 하나 오른쪽 나무에 하나 나왔다 가구팔이라서 한명 가구팔 한명에 아 내가 먼저 쳐맞구나 이거 차 써야되는데 엑사에 발푸세 우와아 나이스 나이스 쟤 치료다 온다 안녕 와 잘 쏜다 아아 잘 쏜다 와 쟤네 이놈발로 푸시했네 와..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잘 쏜다 뚝배기 맞췄으면 잡는데 그래도 저희 재미 많이 봤잖아요 쟤가 미친척 해갖고 막 잘 쏜다